아! 나는 그래도 신차를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트원으로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릉 부진 출고 영상 담는데요. 심페인님 오늘 뭐가 발표됐죠? 카니발이요. 카니발 페이스리프트가 드디어 전격 공개가 됐습니다. 기아장초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고요. 거기에는 그래비티 컬러 아니죠. 그래비티 등급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색 컬러가 바뀐 것이 아니고 등급이 시그니처 윗등급. 그래비티 등급이 이미 소렌토나 셀투스에는 있는 것처럼 카니발에도 새로 생겨났다는 소식 전합니다. 현재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기다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그중에 하이브리드 기다리시는 분들이 약 70%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이브리드 12월에 출시된다고 했는데 음.. 일설에 의하면 다시 4월로 연기된다는 이 소문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페이스리프트는 11월 중에 출고를 할 건데 아트원에서도 그동안 상당히 많은 걸 준비했었죠. 물론 본 차량은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에 출고되는 차량이고 이제는 아트원에서 페이스리프트 출고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손빨이 있어야 되나? 아니죠. 바로 기존에 타시던 차량 그리고 중고차량을 가지고 오시면 손루프 없는 차량에 한해서 하이루프를 구조변경으로 제작을 해주고 그리고 실내 쪽에는 워낙 다양한 많은 분들이 즉 사용자 용도가 너무 다른데 그 모든 노화를 또 역시 아트원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필님, 이쪽으로 오시죠. 자, 현재 페이스리프트 된 정보는 점점 더 계속 업그레이드 될 거고요. 이제는 기존에 타시던 차량 그리고 중고차량을 사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똑같이 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자, 비춰주시죠. 본 차량은 4세대 신장 카니발 9인승 가솔린 기아 순장 하이름에 출고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에 돈 많이 들였습니다. 12.5인치 설치형 보조모니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새들 브라운과 동일한 디럭스 리모니스트를 했는데 디럭스 리모니스트를 하는 이유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과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은 페이스리프트가 돼도 계속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냉온 커블더가 장착되어 있고 D컷 리얼 카본 핸들 자,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핸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냉온 커블더는 아마 바뀌었다는 소문이 있고요. 바닥쪽에는 퀄팅 자수 위에 라인 매트는 선택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거 뭐지? 크림... 뭐... 톰 크림이요. 톰 크림 라인 매트와 톰 크림 목 쿠션도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열 쪽도 비춰드립니다. 자, 실내 쪽, 특히 2열 쪽은 워낙 사용자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죠.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요트 바닥, 아트원에서는 이미 거의 9년째 요트 바닥 시공을 하고 있는데 9년 된 차량도 아직도 생생하다. 왜냐?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을 사용해줘야만 되고 내화성 테스트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스리프트에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특히 헤링본 요트 바닥에 인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2열의 시트는 기존 나라 장터에 올라간 전동, 독립 시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니콘 블라인드, 그리고 상부 쪽도 비춰주시죠. 29일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7개의 금형으로 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소리, 그리고 AS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자, 어쨌든 페이스리프트에 많은 관심을 주고 있는데 이제는 아트원에서 페이스리프트 차량은 아마도 11월 15일날 출시를 하면 하이루프가 바뀌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 다시 받아야 돼요, 인증을. 기술 검토, 그리고 최초 안전검사, 재원 통보, 기차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인도되는 시점은 페이스리프트 출구 후 약 한 달. 자, 그동안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손 빨고 있을 수는 없죠. 자, 아트원에서는 기존에 타시던 차, 혹은 중고차를 가지고 오시면 똑같이 동일하게 하이루프 구조 변경을 해드린다고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요. 변치 않는 거, 이중고제 허니콘 블라인드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죠. 역시 완벽해방, 완벽 차단되는 거, 그리고 옷걸이 기타 수납함, 더불어 황제차박 6인승, 황제차박 4인승, 그리고 아르메스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거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노우 카니발의 자기 인증 완성차로도 판매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첫 번째는 현재 하이루프를 원하시면 이제는 기아에서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면 새로운 루프, 새롭게 인증받아서 출시를 할 거고요. 기존에 타고 계시던 차량, 혹은 중고차량을 구입을 해서 아트원 쪽으로 하이루프, 기타 튜닝 등을 의뢰를 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그래도 신차를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아트원으로 사전 예약, 예약금 10만 원입니다. 언제든지 원치 않으시면 돌려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저희 차를 구입하시면 4배, 즉 50만 원 할인까지 더해준다는 현재 이벤트를 하고 있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신필이는 오랜만에 카메라 잡는 것 같아서 역시 신필이가 카메라는 잘 잡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